집보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집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죠. 방금 보신 인터뷰 다들 기억하시죠? 인터뷰의 주인공인 이규원 목사님이 몇 가지 다소 당황스러운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교단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당사자를 모셨습니다. 이규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표정이 조금 밝아 보이십니다. 행복합니다. 잘 지내시냐는 인사가 좀 무색할 것 같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무색해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대해 흥분감이 더 있습니다. 흥분감이 더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목사님 우선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3개월 전 저희들이 결의를 하고 나서 예배당을 뺐죠.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저희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예배당이 없고 그리고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더라도 여전히 교회로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의 존재와 하셨던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 너무 핫 이슈 메이커가 되셨잖아요. 그러게요. 원치 않게 그런 모습이 되었네요. 네.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빼서 교인들에게 기본소득과 재난소득으로 나눠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첫 질문을 드렸던 건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씨앗교회의 스토리가 좀 궁금했거든요.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곳인가요? 네. 2012년 1월 달에 저희가 개척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개척을 시작했다라는 의미 외에는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그분이 교회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죠. 청빙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네. 공교롭게 청빙 받은 시점이 건강한 작은 교회 동역센터를 시작하고 난 바로 직후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 네. 작은 교회로 살기로 마음 먹고 나서 조금 큰 교회 청빙이 있었죠. 후회는 안 하십니까? 잘못 들어갔다? 네. 아 잘못 들어갔다. 권작동 관계자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네. 그 처음부터 네분의 지금 씨앗교회가 네분의 목사님이 계시죠? 그럼 처음부터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합류를 하신 건가요? 처음에 교회를 디자인할 때 저희가 1년 동안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교회가 좀 교회다울까? 이런 고민들 끝에 가졌던 생각이 목회자들도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대다수 어렸을 때부터 주목받은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우렁더우렁 살아가는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 공동체를 이해하는 면이 피상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분들이 공동체로 살아가서 모르는 상태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다 보니 교회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드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목회자들도 역시 공동체로 살아봐야만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교인들에게 교회라는 이런 것이다를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거쳐간 목사님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사람의 관계다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마음을 주었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상처도 있었고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함께하고 있는 네 분의 목사님이 네 개의 소설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목사님 포함해서 네 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각자 다 직업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막내의 목사인 이민철 목사님이 올해 44이십니다. 아. 막내 목사님이 44. 네. 막내 목사님께서 어제 지난주에 햄버거 가게를 계약하셨죠. 아. 네네.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되시는 분은 쿠팡맨. 요즘에 유명한 쿠팡맨. 쿠팡맨. 지금 하고 계시고. 첫째 가장 나이가 많으신 형님은 어떻게 보면 CCMB의 가장 1세대이고 주목받는 분이셨는데 그런 삶을 다 포기하시고 지금 현재는 학원 차량 운행하시면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시죠. 네. 목사님도 여러 일들 하셨죠? 네. 최근까지 강의를 했었다가 잘렸고요. 아.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탁물 배송, 에어컨 청소, 기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했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같이 설교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순번이 정해져 있지만 서로의 사정을 보아서 더하거나 덜할 수 있죠. 음. 그렇구나. 그러면 목사님 예배당 보증금을 결국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려면 어쨌든 네 분의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들의 의견도 좀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반응도 사실 좀 궁금했어요. 성도들이 한 60여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80여 분 정도 계셨고요. 이 논의의 시작은 기본소득에 관련된 것이 아예 작년 초에 시작되어집니다. 작년 초에 우리 교회가 이런 고민을 했죠. 그때 당시 유지하고 있던 공간이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저희들이 누리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고정비용이 한 300만 원 조금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고민을 저희들이 같이 내어놨어요. 이 300만 원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외부의 어려운 사람들을 더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 그렇지만 어려운 이야기들을 꺼냈죠. 그때 당시에는 대다수의 운영위원들이 반대하셨고 목회자들 역시 또 반대했습니다. 운영위원이라면 이제 교회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운영위원체제라서 그때 이후로 저희가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기독교 전통 속에서 건물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런 논의들을 6개월간 했었고 6개월 끝에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동의 끝에 지금 저희들이 빼어졌던 그 공간으로 줄여서 이동한 거죠. 그럼 일단은 어쨌든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 부분인 거네요? 네. 여기까지가 작년 12월까지의 일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동한 공간을 작년 12월부터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라는 게 이제 터지게 됐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더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조금 더 급진적으로 나가게 됐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급진적인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이 아예 예배당을 빼고 이 금액을 가지고 외부가 아닌 내부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어렵게 끊었지요. 끊고 나서 한 시간 안에 모든 결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결정하신 것은 예배당을 줄이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결정은 예배당을 빼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더 쉽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배당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외부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었고 이번의 경우에는 예배당 자체를 없애면서 내부의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이러한 논제들이 작년에 충분히 합의가 됐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럼 일단은 그런 이유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들여지는 거고 앞으로 그러면 오프라인 모임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아무런 계획이 없죠.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들이 이미 다 소진되어 가는 중이고 저희들의 목표치는 그 모든 것들이 소진될 때까지 기본소득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중간에라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시거나 비용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기본소득으로 전달되어지겠죠. 후원금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도 안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 후원 요청이 왔었죠. 후원을 해주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에 전화번호랑 주소를 인터넷에서 없애버렸죠. 가장 큰 이유가 있으실까요? 공동체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의 분들의 헌금을 받아서 공동체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취해준다면 그것은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저도 사실은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되게 안타깝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어쨌든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이 주는 것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는데 공동체가 완전히 내편개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모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몇 사람이 그런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한국교회의 어떤 공동체성의 연약함들을 좀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평소에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유대관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사실 예배당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목사님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독일의 고백교회의 목회자였던 보네퍼의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 맥락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독일 사회가 굉장히 가난해졌죠. 개혁운동 그리고 정결운동, 성결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의 의미가 사회적 책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을 고백하는 독일 고백교회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들에서 그것들을 포기함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네퍼가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기득권에서 가장 큰 기득권은 건물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삶을 나눠준다는 것이 반증으로 그만큼 어려웠던 시대였다고 보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고백교회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득권에 대한 그리고 그때 당시 나치짐에 찬동했던 기독 세력에 대한 어떤 저항의 운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대치해야 되는 입장의 사람들이 어쨌든 기독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렵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문제와 지금 맥락을 이어서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일들 때문에 지금 교수직에서 해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교단에서 지금 쫓겨날 위기에 놓이신 건데 교단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그러니까 순복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속하신 교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제가 속한 교단은 기아성 신수동 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아성,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네, 신수동 측이라고 얘기하는데 늘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순복음의 정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 맞기도 하고요. 제가 순복음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어린아이 순복음이 들어와서 하나의 교단으로서 설립되었고요. 그 과정 중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거대해지면서 하나의 분파로 분립되어서 나간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그 교단이 기아성 서대문이라는 계획으로 머물러 있었고요. 최근 몇 년 전에 서대문 측이 두 개로 분립되어진 거죠. 그 두 개로 분립되는 과정이 혹시 카지노 사건이 제일 핵심이었나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얼마 안 되죠, 62억? 66억인가요? 66억이군요. 66억, 4억을 줄었습니다. 얼마 안 줄이셨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거 약간 맥락에서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교단에서 제대로 징계가 되거나 됐습니까? 교회법상 우리들이 알듯이 이러한 얼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목사의 직이 면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치리되었는지에 대한 반증이겠죠. 지금 목사님 놓이신 상황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단이 그렇게 갈라졌고 목사님 신수동 측이고 그럼 학교는 목사님 교수직을 하셨잖아요. 학교는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총학원 학교법인이라고 해서요. 학교법인이군요. 대학, 대학원, 그리고 신학교, 목회대학원, 그리고 박사원 이렇게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 목사님은 거기서 어떤 과목들을 학생들하고 나누신 거예요? 저는 2012년 2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구약, 히브리어, 예배학, 성서 배경학 이런 강의들을 해왔죠. 그럼 목사님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대학 전공은 주이시 스터디라서 히브리학입니다. 히브리학을 전공하셨구나. 네. 박사 과정에서는 예배학을 공부했고요. 아 그러셨구나. 유학하셨죠, 목사님? 네. 유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하신 분이신 거죠? 외국물 좀 먹고 왔죠. 네. 미국에서 하셨습니까? 영국에서 했고 또 미국에서 했습니다. 어쩐지 목사님 영어 발음이 브리티시와 아메리카가 좀 섞여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 교수직을 하셨고 그다음에 교단 안에 속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직에서 해임 해임을 지금 당하신 거죠? 해임된 거죠, 지금? 네. 구두로 해임을 당했습니다. 구두로 통보를 당하셨다? 네. 아직까지 문서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공식적인 그런 것들은 없는 상태이고 언제 그러셨어요? 언제 구두로? 2주 전이죠. 화요일 날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통보를 받았죠? 학교에서 지금 8년, 9년을 지금 교수직을 하셨는데 전화 한 통이 왔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고 교단에서는 지금 어떠세요, 윗 상황이? 교단에서는 예측하는 이야기들만 좀 전해 들었고요. 실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제 공동의회를 걸쳐서 교단을 탈퇴하는 것으로 결의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아, 목사님 먼저 교단을 탈퇴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해임의 이유와 사실 이거를 저희가 냉소적으로 이걸 비판하고자 함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사님께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인터뷰에 응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교단의 잘못을 질책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소적으로 비판하기보다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건설적인 대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목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팩트체크부터 좀 할게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달았더니 한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다셨어요. 설마 저 이유 때문이겠느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그만큼 저 이유가 말도 안 된다라고 본인이 인지를 하셨던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가지를 좀 줄였는데,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예배당을 성전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두 번째가 교회 건물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서 없애버렸다. 세 번째가 세월호 단식기도에 참석했다.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 정말 저 이웃만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 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한 언론사에서 학교에 질문을 했고, 학교 측에서 나온 대답은 그 이유가 아닌 제가 휴강 통보를 문자로 보냈기 때문이다. 휴강 통보를 문자로 보냈기 때문이다. 전화로 했다면 가능했을 텐데, 문자로 했기 때문에 해임 징계 사유가 되었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해임 사유가 되는군요. 건방진 것이죠, 제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전화를 하셨어야죠. 일기 강사 따위가 휴강을 하는데 전화를 안 했죠. 이거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다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실 팩트체크를 좀 하다면, 담백하게 그날 이야기를 좀 하죠. 2주 전 월요일 기독교인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30일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었죠. 월요일 제가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아침 9시에 가서 다음 날 9시까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동안 못 봤던 많은 세월호 유가족들도 볼 수 있었고, 또 교회가 한때 결의하여서 도움을 줬던 스탈레데이조 가족도 만났어요. 스탈레데이조 같은 경우는 반가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들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 실종자 가족 중에 한 분이 출산을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의하여서 출산용품하고 유모차를 선물해 드렸죠. 그날 그 어머니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다니는 시간이 지나서 뛰어다닌다고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때 반갑게 인사도 나눴고 그날 저녁에 또 김성목 씨와 그 일행들을 보면서 한기를 느끼는 그들의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그날 그 자리에서 교회 분들과 같이 카톡으로 단톡 회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발열조끼 세월호를 보내드렸죠. 그러면서 얼마나 뿌듯한 하루를 보냈는지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 9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 그 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워딩 자체는 휴강을 다른 이유로 했으면 몰랐을 텐데 어떻게 세월호 단식을 가는 것으로 휴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항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임원들이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제가 들은 팩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교회의 목사님들의 항의라는 것은 소속 교단 목사님들의 항의인 것으로 추정이 됐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목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진 걸 보고 이제 얘기하신 그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목사님. 일단 세월호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사실 세월호 자체가 정치적 담론으로 변질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원래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셨었어요? 아니면 교단에서 사실 세월호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교단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오지는 않았었죠. 그렇지만 저희 시약교회는 그것이 터지는 날 그 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이웃이 되고 울음을 같이 하는 데에 우리가 곁을 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운동들,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던 그 시점에 저희는 그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어져 왔죠.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 살아왔던 겁니다. 사실 세월호는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월호를 정치적 담론으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그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좌와 우가 가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단식에 참석했다는 것이 어쨌든 교단에서 입김이 있는 사람들이 불어넣었겠죠. 힘이 있는. 교단 어떤 소위 말하는 주류 분들의 세월호를 향한 인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많은 교단의 주류, 소위 말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지점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목사님의 이 사건으로 한번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만큼 좀 쉽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고민을 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 게 과연 세월호 문제일 뿐일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당한 차별들 그리고 소수인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들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시선들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었을까 그간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교회와 교단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져 왔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인 거죠. 그렇죠. 사실 요즘에는 뭐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좌와 우부터 갈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숙제로 좀 남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세월호 단식기도 문제는 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예배당을 성전이 아니라고 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저는 사실 궁금하고 문제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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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예배당을 성전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징계의 사유가 된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순복음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제가 오순절 교의학을 살펴본 건 아니라서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공사님 이 지점은? 이 이야기랑 여기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하죠. 11조. 11조. 성전은 유효하지 않고 목회자는 사회적 주의를 갖지 않는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야명한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말로 꺼내서 교회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받은 충격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것들을 조작한 것이 많은 목회자들이고 현재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층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목사님.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고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도 되게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MDB 과정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가리키면 사실은 굉장히 후련해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병을 앓고 나서 다시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아서 시작한 강의는 박사원, 박사과정의 학생들이었는데요.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다수 교회를 개척한, 현재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들이 걷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어요. 이것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입에 붙어서 성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그것이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기독교적이냐, 기독교 문명적이냐라고 구변하면 됩니다.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맞는 생각들,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고 11조가 아니고 그리고 사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적 문명, 즉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은 성경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명이 아직까지도 목회자를 사제로 보고 있고 11조를 아직도 강조하는 것이 맞다라고 믿고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보편상식이 아직 존재하는 거죠. 갈등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입에 붙어서 쓰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그걸 넘어서서 학생들이 특별히 박사원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에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성전건축 이런 말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배당 건축, 교회 건축.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건축이 예배당 건축보다 좀 있어 보이잖아요. 분명히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건 생각조차,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그렇게 가르쳤고 어릴 때부터 성도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처럼 이루어진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어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걸 얘기했을 때 또 반사적으로 오는 충격들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놓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지점이고 이것이 사실은 역사의 반복입니다. 종교교육 당시 헌금합의 짤랑하는 소리가 무슨 성스러운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이 어떤 것도 이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만 기독교적 문명이 그 당시에 이 짤랑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려지고 그로 인해서 면제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거죠. 연옥에서 올라가고 지금 성전이라는 이야기 역시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 상징은 역시 기독교 문명적이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이걸 신학적으로 진짜 디테일하게 엄밀하게 잣대를 들이디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것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세월호 단식기도, 성전, 하나가 교회 건물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서 없앴다. 이거는 교회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교단법에 따르면 설립교회 요건 중에 예배당이 필수입니다. 예배당이 없으면 설립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단에서는 명확하게 법에 따라서 시약교회는 설립교회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평소에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은 좋은 도구를 삼으신 것 같은데요. 아주 먹잇갑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목사님이 지금 교단의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입장이 있어요. 앞으로 대응을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원래는 공론화 자체를 원치 않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공론화는 하되 이것이 교단과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고 목사님이 분명히 이걸 대응하면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나 목적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나가길 원하세요? 한 가지는 이루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세월호의 시선을 한번 돌리고 싶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를 잘린 것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별로 아쉬움도 없고요. 더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저는 더욱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만 오순절 신학교 이것이 갖고 있는 모순성에 대해 분노한 거죠. 왜냐하면 오순절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방언이나 기저귀 캐릭터가 되어진 교단이 아닙니다. 원래는 성결운동 19세기의 성결운동을 기반으로 이어가는 20세기의 성령운동이었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 당시에 오순절에 임했던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곳에 모였던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서울로 남겨두시지 않고 인만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본질이고 그분이 임하신 것에 대한 표현 자체가 방언과 여러 가지 기적들이었던 거죠. 20세기에 일어났던 오순절의 운동도 같은 겁니다. 즉 오순절 운동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순절은 더더욱 다른 교단이 아니할지라도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이유가 못마땅했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그것을 이유삼아 교직에서 면직했다라는 것이 저는 그 지점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셨어요? 목사님. 저는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세월호와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군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유명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지점이 있어요. 목사님. 원래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단 대처 사역을 하면 이단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공격할 거다.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내부의 적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아이슈타인이 그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뜻을 같이 하면서 연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너의 적이다. 그럼 목사님 앞으로 좀 대응을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세요? 굉장히 좀 무미건조하게 대응할 생각이고요. 무미건조하게. 네. 그분들 역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슈를 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부담스럽겠죠. 지금 계속 미디어에 연락들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반응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것이 교회의 결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의회를 결쳐서 교단 탈퇴가 결정됐고요. 그래서 내일 내용 증명을 통하여서 교단 탈퇴를 교단에다 알릴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교단 일단 탈퇴하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좀 교단 일단 탈퇴를 하셨으니까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인데요.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결정들을 한 사람들이 외로운 상황들에 맞이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자기들이 비빌 수 있는 울타리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이번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건강한 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현재 독립교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시도화되었다가 실패를 했죠. 그렇죠. 그것을 반문교사 삼아서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힘을 갖는 구조가 아닌 공적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측면을 강조한 교단이 설립되어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몇몇 신학자들과 그리고 몇몇 교회의 어르신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 행보들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분들이 책임을 주셔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완벽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완벽한 건 당연히 없겠지만 목사님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동체는 좋았던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이런 공동체를 좀 추구하고 싶어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교회상? 공동체상? 이런 게 있으셔요? 조금 숙제를 남겨두면서 이 답을 하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익숙해 있지 않는 교단이긴 하지만 아나베프티스트, 매노나이트 교단을 조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 그중에서도 공론화의 방식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범을 삼아야 될 것이 아닐까. 하버머스가 얘기했던 것 중에 교회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공론을 일으키기보다는 공론의 주제를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들, 반응들을 하죠. 동성애에 대한 생각들, 차별에 대한 생각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나누어진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는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페르르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종종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좀 염두하시는 거죠? 동일한 모습인 거죠. 공론의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성숙한 태도, 자와 우, 이런 모습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이런 갈등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공동체여서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죠. 사실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앉았던 문제가 여기까지 올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목사님 지금 상황 자체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전화 많이 받으셨죠? 여기저기서. 네. 지금 여기저기 연락도 많이 오시죠. 인터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 한 가지 조심스러웠던 것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독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목사님은 단순히 교단과 어떤 다투고 싸우고 예배당이 성전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보다는 이 상황을 좀 진단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 조금 더 이 상황을 직접 겪으신 당사자로서 어떻게 좀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저희는 그걸 또 주목을 하면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게 됐고 또 교회 본질은 무엇인가 사회적 각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속해서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크리트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행복한 예배의 공간 예배의 나눔이 아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